제가 아까 그 진짜 우리 안동댐으로 수몰이 되고 수몰이 된 지 한 번 50년 됐다는 프랜카드로 보면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월곡 향후에 고향을 그리는 그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재경 안동식 향후에 여러분들께 인사오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서울시 인재개발원 운동장에 함께 해주신 강보영 전국시도민의 회장님 한동에서 새벽부터 멍게 오신 홍기찬 시장님 유목희 본회 8부대 회장님 원원호 본회 12대 회장님 유필우 본회 13대 14대 회장님 손영원 본회 15대 회장님 김영식 16대 명예회 16대 명예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안동 14개 읍면 장민과 기간단체장 그리고 본부 인원과 16개 지역 향후의 회장님과 총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경 안동식 향후의 회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가 안동식 향후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인 재경 안동식 향후의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모두가 배려와 화합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향후님들이 지난 1년간 협조해 주신 덕에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농특산물 사적인 운동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버텨겠다고 노력했으나 아직 갈목할 만한 성과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미면 수준입니다만 꼭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실 거죠? 소리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재경 안동시 항우회 회원 여러분 고향사랑의 시작은 고향사랑 기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고향을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금년에는 기린일구자 10만원을 기부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만원을 기부를 하면 우리가 13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꼭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향을 떠나 살면서도 고향에 대한 사랑 하나로 한마음으로 함께하신 오늘 즐겁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항우님의 택내 행복과 사랑이 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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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